결혼 결혼?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, 그때가 정년기 아니겠어? 성적?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지 않겠어? 취업? 너 같은 인재가 갈 데가 없겠니? 걱정 마 다이어트? 니가 뺄살이 어디 있니? 지금이 제일 예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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